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에서 익스트루드 그리고 리발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커블 모델링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패턴이라고 하죠. 렉터 앵귤러 패턴, 네모 형태로 복사를 한다거나 서큘러 패턴, 원형 형태로 복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톱날이 여러 개 많은 표창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곧바로 컴퓨터 쪽으로 이동해서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을 열었다면 이제 표창을 그릴 건데 표창을 그릴 때 먼저 큰 원을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이때 프리머티브 쪽에서 서클을 선택을 해주시고 반지름을 40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톱날 부분을 그릴 건데 이때 시점을 탑으로 바꾼 다음에 스케치에서 스플라인 선택하고 이쪽 면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점 하나 찍고 또 점 하나 찍고 이렇게 두 점 마지막 점에서는 이렇게 되게 그리드 쪽에 닿는 그리드 쪽에 이렇게 네모가 표시가 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하고 엔터. 그 다음에 또 다시 스플라인 선택한 다음에 여기 선을 선택하고 여기에 지금 네모가 떠 있는 데를 클릭을 해주시고 가운데 여기 점 하나 찍고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당히 휘게 한 다음에 또 하나 찍고 엔터. 이렇게 하면 톱날이 그려졌고요. 여기서 커브 두 개 그린 거를 하나 둘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기업 메뉴가 뜨면은 서클러 패턴 선택하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센터 포인트 선택하고 이 원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톱날이 세 개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제가 톱날을 늘려볼게요. 이 정도로 최대 13개까지 가능하네요. 13개까지 이렇게 늘리고 엔터. 해가지고 지금 톱날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컨스트럭트에 익스트루드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스케치한 거를 전체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는데 대략 한 3mm 정도 올릴까요? 한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제 이 표창을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손가락 끼울 수 있는 부분을 그릴 건데 여기서 폴리곤 선택하고 폴리곤을 그릴 때 육각형 탭 눌러서 사이즈를 6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10이 좀 크기 때문에 한 7 정도로 7도 좀 크네요. 6 정도로 만들고 한 이 정도에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그린 육각형을 눌러주면은 지금 이렇게 기어 표시가 뜨는데 익스트루드 눌러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당겨서 내려주는데 여기를 구멍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금 일단은 솔리드를 만들 거예요. New Solid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솔리드가 생성됐죠. 여기 이 솔리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패턴에서 서큘러 패턴 선택을 해주시고 엑시스를 여기 원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 구멍이 3개가 됐죠. 저는 손가락 5개 넣을 수 있게 5를 선택해서 엔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5개가 생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 5개 생성된 거를 기준으로 구멍을 뚫 수 있도록 지금 큰 표창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Subtract 누르고 표창 선택하고 그리고 지금 각 5개 구멍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바뀌어요.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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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뚫리죠. 이렇게 표창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여기 가운데다가 한번 글자를 새겨볼 거예요. 글자를 새길 때 텍스트를 누르고 여기 면을 선택하고 내가 글자 입력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 헬로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하고 이렇게 글자를 높이가 대략 7 글자 입력하고 싶은 부분에 글자를 다른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는 지금 한글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일단 아쉽게도 영어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리알 한 다음에 헬로 하고 오케이 하면은 지금 면에 헬로라는 글자가 찍혔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헬로를 선택을 하고 또 여기 기어문이가 뜨면은 얘를 익스트루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얘를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구멍을 뚫을 수도 있어요.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헬로 부분이 이렇게 비어져 있죠. 이렇게 표창을 만들고 지금 한번 스케치를 가려볼게요. 모든 스케치를 가리고 이렇게 표창을 만들고 가운데다가 간단한 글자를 한번 새겨봤어요. 이번 시간 패턴을 이용해서 간단한 표창 만들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표창 겉 위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것도 해봤어요. 혹시나 제가 오토데스크 1, 2, 3D 디자인을 통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성능이 좀 떨어져서 1, 2, 3D 디자인을 돌리는데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게 같은 오토데스크 쪽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틴커캐드라는 게 있어요. 이 틴커캐드는 웹브라우저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상당히 저사양 쪽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 이 틴커캐드 쪽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3D 모델링을 하면 그 3D 모델링 한 것을 내보내게 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로 불러오는 그런 재미난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한번 틴커캐드를 해보시고 그리고 틴커캐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싱니버스 쪽 소개를 할 때 전다은 씨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3D 모델 관련해가지고 모델링 해가지고 싱니버스 쪽에 올리는 분인데 이분이 또 틴커캐드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쪽에서 온라인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있어요. 이 유튜브 채널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 메시 믹서라는 3D 프린터 파일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1, 2, 3D 디자인에서 모델링을 딱 하고 나서 STL로 변환을 해가지고 내보낸 다음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데 싱니버스 쪽에서도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보면 다 STL 파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면은 3D 프린터 파일을 수정한다고 하면 STL 파일을 수정한다고 하면 그냥 1, 2, 3D에서 STL 불러와가지고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한글로 문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문서를 작성한 거를 다른 사람이 수정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한글 파일을 주면은 그 사람이 한글 파일을 열어서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줄 때 내가 한글 파일로 수정을 한 다음에 제가 그림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림 파일로 줘서 그거 가지고 수정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 한글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시 한글 파일로 글자를 입력해가지고 수정을 해야겠죠. 바로 STL 파일이랑 1, 2, 3D 디자인 쪽의 모델링 파일이랑 그런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3D 모델링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STL 파일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한글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모델링했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모델링 파일을 완전 완성된 덩어리로 만든 게 STL 파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1, 2, 3D 디자인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시 불러와가지고 수정하기 힘들어요. 근데 메시믹서라고 약간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STL을 불러와가지고 좀 편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다음 시간에 이 메시믹서를 이용해서 STL 파일을 수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